미국의 다현장 로켓 에밀사이 하이마스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하이마스로 러시아의 악력 높은 용병 집단 바그너 그룹의 본거지를 타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는데요. 16일 미국의 일간지 뉴욕타임스에서 동부 돈바스 루안스크주 포파스나에 있는 바그너 그룹의 기지가 폭격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바그너 그룹의 부대원들이 찍힌 사진과 같은 장소의 건물이 폭격으로 무너진 모습이 공개되었는데요. 우크라이나 내무부 장관 보좌관 안톤 게라신코는 트위터를 통해 이미지를 공유하며 하이마스를 사용하여 바그너 그룹을 타격해 괴멸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루안스크주의 다른 곳에 위치해 있던 러시아 특수부대 스페츠나치 기지도 하이마스의 공격을 받아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정황이 포착되어 러시아의 병력 공급이 더욱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특수부대와 같은 고가치 표적을 노리기 시작할 만큼 폭격전에서 우세를 차지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단 12대의 하이마스로 전장의 형세를 뒤바꾸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처럼 게임 체인저로 활약하는 하이마스에 전세계 국가들이 열광하고 있는 와중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나라가 있었으니 대한민국입니다. 사실 한국에 있어 다연장 로켓은 그렇게 특별할 것도 없는 무기체계이기 때문인데요. 현재 한국군은 하이마스에 비해 2배의 화력을 투사할 수 있는 다연장 로켓을 우크라이나 전장에 배치된 하이마스 대수보다 30배가 넘게 보유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공포가 된 하이마스가 우습게 보일 만큼의 화력을 한국이 보유하고 있다는 게 밝혀져 주변국들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시탐탐 한국을 침략할 기회를 노리고 있는 북한군은 소련의 영향을 받은 만큼 다연장 로켓을 일찌감치 도입해 운용해 왔는데요. 1980년대까지만 해도 다연장 로켓 전략은 북한이 한국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에 있었습니다. 천여대가 넘는 북한의 방사포 전략은 그들이 말하는 서울 불바다 자신감의 근원이었죠. 한국 역시 대방사포 전략을 구축함과 동시에 적의 방사포 공격에 맞서 보복 대응이 가능한 MLRS 전략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당시 자체 기술력으로 K-136 구룡 다연장 로켓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지만 130mm 로켓 36발을 발사하는 정도의 화력으로는 북한의 방사포를 상대하기엔 충분치 못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미국의 M-270 MRLS 58대를 도입하여 양보다 진로 북한의 화력을 찍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한국형 MRLS 개발에 착수했으니 그 결과물이 바로 K-239 천모 다연장 로켓입니다. 천모 다연장 로켓은 하이마스의 2배에 달하는 화력을 투사할 수 있는데요. 덕분에 우크라이나 전장의 환경에서는 엄청난 화력을 펼칠 수 있었지만 이론상 최대 화력은 천모 다연장 로켓에 못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는 M-270의 경량화 버전인 하이마스가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차륜형 차체를 선택하고 포대를 줄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천모 다연장 로켓에는 하이마스가 경량화를 이유로 제거한 아웃트리거가 장착되어 있어 발사시 반동을 제어하여 높은 명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모 다연장 로켓은 2009년 개발에 착수하여 단 4년 만에 개발에 성공한 한국 무기 개발의 역사적인 성과입니다. 천모의 발사대에는 230mm 무유도 로켓, 239mm 유도 로켓을 12발씩 탑재하는 게 가능한데요. 그동안 우리 군이 다량으로 생산해 비축해 주었던 구룡의 130mm 포탄도 사용할 수 있어 포탄이 모자랄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궤도형인 M270과 다르게 기본적으로 차린형으로 설계되어 전북토에 뻗어있는 잘 닦인 포장도를 통해 하이마스처럼 시속 80km의 속도로 끊임없이 위치를 옮겨가며 타격하는 히트앤런 전략을 구사하는 게 가능합니다. 또한 천모의 장전 시간은 M270의 260초에 비해 100초나 줄어든 160초로 같은 시간 동안 투사할 수 있는 화력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충분한 화력을 보유한 천모이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사정거리가 80km 정도라는 점이었습니다. 북한에서 개발하고 있다는 방사정포의 사정거리가 200km나 된다고 하여 천무로 대응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는데요. 우리군은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연평도 폭격 도발을 계기로 천모의 사정거리를 200에서 400km까지 늘리는 400mm급 천모2의 개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천모2 로켓탄은 한 개 포드에 각 두 발씩 총 네 발을 장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번개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이 진행 중인 일명 KTSSM 600mm급 전술지대 지우도 무기 역시 개발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고정 진지에서 발사하는 사거리 180km에 KTSSM1은 개발을 완료하고 배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천모 플랫폼에 사용될 버전인 KTSSM2의 개발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KTSSM2의 사정거리는 290km에 달해 새로 만들어질 천모2 플랫폼 차량에 탑재되어 북한의 방사포가 발사하기도 전에 초토화할 예정입니다. 현재 270여 대의 천모 다연장 로켓이 배치되어 있고 앞으로 총 367대까지 양산될 계획입니다. 단순 양으로 비교해보았을 때는 여전히 천여 대를 보유한 북한의 방사포 전력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북한 포 전력의 질이 수준 이하로 떨어져 있어 화력에서 비교해보면 한국군이 압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북한에서 제작된 방사포는 소련 시절 방사포의 열악하피판으로 성능이 한국전쟁 시절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연평도 폭격 도발 당시 북한의 방사포는 수백 발의 로켓탄을 발사했지만 그 중 절반은 섬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바다로 떨어졌고 지상에 낙하한 포탄 중에서도 불발탄 비율이 30%에 달했습니다. 당시 연평도에 폭격을 가한 북한의 사군단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겨냥한 북한 최정의 폭영 부대임에도 포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처참한 실태가 드러난 것이죠. 이번 하이마스의 폭격에 처참하게 박살난 러시아의 사설 용병 바그너 그룹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탈환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 시리아, 리비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등 내전이 일어나는 곳에 출몰해 민간인을 대상으로 각종 전쟁 범죄를 저질러 왔었습니다. 바그너 그룹은 전 세계에 자신의 영향력을 투사하고자 하는 푸틴의 손발 역할을 수행했는데요. 유엔 수사관들과 인권단체는 이들의 전쟁 범죄를 목격하고 고발해 왔으나 러시아 정부의 비호 아래 더욱 끔찍한 일들을 계속해서 저질러 왔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략에도 역시 선봉으로 나서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대상으로 각종 전쟁 범죄를 저지르며 두 국가 사이의 감정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푸틴이 바그너 그룹을 일반 러시아군으로 위장시켜 전쟁 범죄를 저지르게 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러시아군을 증오하게 만들어 전쟁에 반대하는 러시아 병사들이 우크라이나 군에 투항할 수 없게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푸틴의 가장 더러운 칼로서 우크라이나 침략에 앞장서던 바그너 그룹이었지만 하늘에서 쏟아지는 강철비에는 어쩔 도리가 없었나 봅니다. 하이마스의 정확한 타격으로 바그너 그룹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텔레그램을 통해 바그너 그룹의 홍보 채널을 운영하던 바그너 그룹 소속원도 이번 폭격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바그너 그룹은 사실상 전투부대로 활동이 불가할 만큼 심각한 인명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바그너 그룹은 부족해진 인력을 급히 보충하기 위해 심지어 범죄자들마저 급하게 징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7일 영국 텔레그래프는 바그너가 러시아 전역의 17개 교도소에서 죄수 천명을 설득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시키기로 했다. 푸틴 대통령의 이름으로 사면하고 20만 루블의 고액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 조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교도소를 찾아간 바그너 그룹은 강력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흉악범일수록 전장에서 더 용맹하게 싸울 것 같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우습게도 흉악범 중에서도 마약범과 성범죄자는 가려서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징병제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인적 자원 부족에 시달리면서도 왜 징집 대상에서 범죄자를 제외하는지 생각해보면 역사에 길이 남을 오합지졸 부대가 탄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이마스의 활약으로 범죄자라도 끌어다 써야 할 만큼 푸틴의 군대가 궁지에 몰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드론과 하이마스를 비롯한 최신 무기들이 활약하는 전장의 한편에서는 민간 거주 구역에 대한 무차별 폭격, 민간인 조준 사격, 포로 고문 등 러시아군의 전쟁 범죄가 계속되며 현대 전장에 히틀러가 부활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기나긴 평화의 시대가 끝나고 다시금 전화의 불꽃이 곳곳에서 치솟아 오르는 지금 한국은 더욱더 방비를 단단히 하고 칼바람을 피해 가야 할 때입니다. 4.5세대 전투기 KF-21 보람의 이지스 시스템으로 바다를 감시하는 정조대왕함, SLBM을 탑재하고 항모킬러가 될 것으로 기대받는 도산 안창호함까지 우리 군의 방비는 더욱 단단해져만 가고 있는 것 같아 조금은 안심이 되네요. 세계 최강으로 거듭날 우리 군의 계속되는 발전을 기원합니다.